대리, 여러 경쟁 업체에 대해서 매력적인 게 뭡니까? 그날 실적 발표할 때 생각보다 경쟁 업체보다 낫다는 거는 아니었어요. 그건 슈마컴하고 비교하진 않았죠. 다만 여기도 엔비디아랑 거래를 하고 AI 서버 수혜가 있다, 생각보다 많았다. 기대감이 없다가 갑자기 있으니까 효과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특히 매력적인 점은 모르겠어요. 기술력 이런 거를 따지면 슈마컴이 나은 게 아닌가 싶어요. 왜냐하면 업력이 서버만 하던 곳이랑 여러 것 중에 하나인 대리랑은 그런데 그걸 다 못하니까 감당이 다 못하잖아요, 개원장. 델까지 이제 괜찮아지는 거. 또 델도 나름 그때 이야기한 게 그거죠, 이제. 그다음 거. H200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. 200D의 거까지. 그래서 엔비디아의 관계가 좋은 것도 나름 괜찮은 게 아닌가. 그럼 슈마컴과 비교하면.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H100을 같은 H100인데 어떻게 조립되느냐에 따라 성능이 천차만편이다. 개발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H100만 달면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컴퓨터도 그렇잖아요.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성능 차이가 있는데 AI 서버도 막 다르대요.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뭐 저도 뭐 써보질 않았으니까 그 서버를 써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이제 잘 만드냐는 향후에 이제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봐야겠죠. 근데 아직은 어디가 낫다. 그러니까 냉각기술만큼은 이제 슈마컴이 이제 업력 있으니까 좋다고 하는데 뭐 그 대래 부사장도 그 이야기 했거든요. 어느 정도 내는 데 있어서 자기들도 열관리가 되는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뭐 서로 좋다고 하겠죠. 근데 이제 결과는 좀 더 뒤에 봐야 알겠죠. 실제 써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. 그렇습니다. 어쨌거나 유학을 하면 그 대래 특별히 어떤 매력적이나 더 수해지는 아니고 그냥 AI 그냥 수해지 중에 하나다. 그죠? 그냥 하나다. 그쵸? 그러니까 생각보다 좋아서 이제 괜찮아졌다. 조현진님이 제가 낫게 보는 게 아니라 슈마컴이 들어갔으니까 똑같은 거를 또 넣을 가능성은 아 많지 아닐까? 그 슈마컴이 들어갈 건 생각 못 했거든요. 오히려 대리 들어갈 걸 생각했어요. 전통 그거고 옛날에 그 슈마컴이 그 간첩 뭐 이런 걸로 뒤집어 씌웠잖아요. 옛날에 그 그 파이웨이 그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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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그러죠? 뒤로 들어가는 거 뭐라 그러지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뒷문 열어서 칩에다가 백도어가 들어가서 뭐 그걸로 이제 슈마컴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. 이분이 또 대망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인식이 안 좋았는데 한 번에 탈바꿈 해서 그래도 안 할 것 같은데 슈마컴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같은 게 두 개 들어갈 수 있겠죠.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속으로는 안 되시니까 해도 상관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. 철수업이랑 벵크어메리카 같은 미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은행주는 대부분 다 들고 있어요. 국채 다 들고 있거든요. 거의 다 들고 있죠. 물론 이제 갖고 있는 양의 문제인데 양의 문제인데 철수업, 벵크어메리카 대부분 다 금융주는 최근에 좀 괜찮아요. 어차피 금리 추세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국채에 대한 실현 손이 또 좀 줄겠죠. 줄 것이고 또 모기지가 좀 줄면 대출이 또 활성화될 거고 그래서 최근에 금융주 괜찮으니까요.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다만 이제 찰수업일 더 좋은 거냐 이게 찰수업이고 벵크어메리카냐 하는 거 차이가 있는데 뭐 약간은 벵크어메리카 좀 나왔죠. 더 나아 보이죠. 이렇게만 구분해 드립니다. 또 이사님이 금융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또 다음 질문이 이사님 금융주 선호도 선호는 찰수업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했습니까? 버크시어에 투자 가능성인가요? 다른 이유입니까? 버크시어가 투자 안됐어요? 찰수업을? 그러니까 2분기 동안 비밀로 하고 느린 게 그거? 샤수일 것 같다. 느린 게 이제 약간 중견 아주 작은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래도 큰 것도 아닐 것 같고 그중에 하나 중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. 금융주인 건 확실하잖아요. 그렇죠. 금융주인 건 금융주인은 확실하고 근데 신고 대상은 아니고 5% 안 넘어가요. 그러면 뭐 어느 정도를 사야 그 금액 있잖아요. 그 금액을 시가총액 비중으로 해봤을 때 뭐를 어느 정도 샀을 때 비중이 안 넘어가냐. 너무 작은 건 넘어갈 거고 그저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거는 그 금액이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. 지금 네. 네. 그럼 보고 그거 아니 보고했더니 뭐 찰스 시업도 그 대상 중에 하나 였다라 뭐 이런 거죠. 그렇죠? 네. 네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그러니까 BA보다는 혹시나 모르니까 저거를 사는 게 훨씬 확률상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은 저게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거지. BA는 아닐 거니까 네. 네. 그렇죠. 보고원에는 또 동의하신대요. 동의한답니다. 동의한데요? 어디 있어요? 여기 써 있어요. 질문에 아 네. 저도 그런 가능성으로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차라리 벅셔에서의 주식 자체를 사는 건 나을까요? 뭐 그거 나쁘지 않죠.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. 뭐 가장 좋은 방법인데 좋은 방법인데 굳이 종목한다면 차일수압이고 뭐 벅셔에서의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. 근데 조금 그런 맛은 없죠. 뭔가 좀 이렇게 쪼는 맛? 쪼는 맛은 없죠.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벅셔있으니까 조금 쪼는 맛을 원하시면 차일수압이 좋아 보입니다. 마벨 꽤 많이 떨어졌다고요? 마벨이? 많이 떨어졌습니까? 많이 떨어졌지 못했는데 뭐 그날 이후로 계속 떨어졌네요. 지금 추면 아닌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아까 인텔도 지금 보조금이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전체 빠지고 있고 엔비디아도 약간의 애매모호한 구간에 와있고 전부 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? 여기서 뭔가 건들면 말로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올해부터 18, 19, 20, 20일까지 이어지는 GPU 테크 컨퍼런스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추매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시기다. 그래서 그냥 감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매를 하면 이미 주식이 있는 거죠. 있는 건데 계속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턴할 때 좋아질 때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. 지금 별로 아닌 것 같아요. 맞죠? 이사님? 네. 지금 4일째 지금 이렇게 연속 빠지니까 어제도 빠졌잖아요. 그렇죠. 저 때문에 어제마저도 빠져서 한 단계 더 빠지는 거 추매하려면 이제 추매를 추세를 돌렸을 때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 다 빼버렸어요. 그렇죠?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 싹 빼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모습인데 저도 못 팔았어요. 어이가 없네. 아 못 봤어요? 네. 저 정고점 90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. 웬만큼 그냥 나오고 적당히 적당히 조정받고 또 갈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개판 쳐가지고 아휴 알겠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이제 저도 이제 근데 좀 뭐 일단 보시고 지금은 아직 이렇게 되면 이제 팔 생각 없이 그냥 또 다음 분기까지 가야 돼요. 그냥 그냥 지금 어쨌거나 지금 추매는 아닌 것 같고 좀 상황을 볼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. 봤더니 나름 68달러 정도면 약간의 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같이 보겠습니다. 이건 지금은 모호해요. 모호합니다. 모호할 때는 추매하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 모호할 때는 전íd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